어머니들끼리 모였으면 그 어머니들이 우리 며느리가 뭐 해줘서 자랑을 해. 그걸로 상처받고 와 또. 우리 며느리 뭐하나 싶어서. 본의 아닌 게 우리 어머니 맨날 거짓말 시키지잖아. 어디가. 아우, 그 집 며느리는 TV 다 왔어. 그래, 우리 며느리가 TV 다 왔어 뭐. 이것도 해 주고, 뭐 이것도 해 주고. 아니, 옆에서 그렇게 자랑하시고. 안 지고 싶으셨으니까. 안 지고 싶으셨어, 안 지고 싶으셨어. 요새는 이제 워낙 갑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. 부모님, 시부모님 갑질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해 줬으니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. 그렇지, 맞아, 맞아.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시간을 보내줘야지. 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은 연락을 해야지. 뭐 손주가 태어났으면 손주에 대해서 손주를 뭐 데리고 와서 날 보여줘야지.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잘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요구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시어머님이 CCTV를 손주를 보고 싶어서 설치해 놓은 경우까지 봤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, 내가 애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.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요. 안 되는 거죠, 그거. 네, 네.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 이호선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이제 상담 오실 때 한이 맺혀서 오세요. 그러네요. 진짜 그렇죠. 안 되는 차. 우리 차연 많이 오지만 내가 부모님이 뭐 한쪽에 안 계셔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뭐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차별을 받을 때는 마지막에 오실 때 정말 한이 맺혀서 오시죠. 그래요, 미안해요. 얘기할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로는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시어머니분들이라도 이런 시어머니는 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어머니 얘기 한 말씀.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.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이번에는 이제 시어머니에 이어서 고부 갈등을 유발하는 며느리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어머니 정말 애비 때문에 못 살겠어요. 남편 흉만 보는 며느리입니다. 이거 좀 엄마 싫어하겠다. 자, 고부 갈등을 유발하는 며느리 유형 두 번째입니다. 어머니 그거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. 그게 사실은요, 어머니. 무식하다고 무시하며 말대꾸하는 며느리입니다. 자, 그리고 고부 갈등을 유발하는 며느리 유형 세 번째입니다. 아, 정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아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, 내가. 밖에 나가서 집안 험남하는 며느리입니다. 자, 지금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우리 원종 레신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어떤 그 며느리의 유형이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? 아주 친절한 것 같이 하면서도요. 어머니가 뭐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. 맞아요. 기분 나쁘죠. 선생님 그거 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. 아니, 뭐 진짜 아기 같고도 그런 게 많아요.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저도 보면 이유식 이런 거를. 어머니 요즘에는 이렇게 먹인대요. 그러면 어머니들이 야, 우리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커.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. 그럴 때 뭐라 그러세요?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터치를 안 하죠. 장도 넘으시네요. 맞아요. 이런 유형으로 이제 상담을 해 오시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들이 많으신가요? 그럼요. 아무래도 뭐 언제든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. 근데 이게 진짜 어머니들이 제일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무시형이에요. 맞아요.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. 이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등갈비하고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등갈비찜 이렇게 해서 쫙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늘 해서 먹였기 때문에.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. 야, 아가. 그 등갈비찜은 이렇게 하고 김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.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. 어머님. 저희 애 아빠는요. 백종원 스타일이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백종원 셰프가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유명하시잖아요. 근데 그분 셰프로서 이 방법을 저도 꽤 많이 따라했는데. 맛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거기까지는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따라할 수 있지. 근데 나중에 아들하고 엄마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. 딱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한 겁니다. 엄마, 이제 엄마 그거 안 해도 돼. 엄마, 이제 배운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. 이렇게 일한 거예요. 또 그 아들은 또 왜 그런데. 그러니까. 아들 며느리가 쌍으로 무시를 하네.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밀지만 이 아들이 저 미웠고. 더 이상하네. 아들까지 일해놨습니다. 저는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들에 대해서 어머님 오시면요. 보통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같이 있는 거 같아요. 첫 번째도.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며느리는 어머님도 무시하고요.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 듣고 하는 며느리는 남편한테 똑같이 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 내가 참을게. 그런데 내 아들한테는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셔서 주로 하시는 얘기가. 만약에 이게 이제 이혼을 상담하실 때는. 내 아들에게 이렇게 못했고 저렇게 못했고 뭐 셔트도 안 해줬고 밥도 안 해줬고. 뭐 이런 것들 다 시작을 하는데. 그런데 우리 아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게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.